안녕하세요. 정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가든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9월에 꼭 데리고 와야 될 꽃들 알아보면서 식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망졸망 풍성한 꽃, 국화입니다. 쌍덩이 식물 초롱꽃목 여러의 살이 뿌린 국화 원산지는 중국, 일본 등이며 재배 과정에서 많은 변종이 개발되어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예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꽃은 꽃꽃이용, 분화, 실내, 실외, 정원 등 조경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꽃봉오리 색과 만개에스 떼어의 색상이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국화는 분지성이 좋아 순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꽃 크기는 5에서 10cm 정도이며 꽃이 진 후 겨울동안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봄에 색상이 나와 가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8월에서 11월에 꽃을 피워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유명한 국화 다재다능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통해 나만을 플랜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 해가 잘 드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남부지역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국화보다 먼저 피는 가을 대표적인 꽃 아스타입니다. 꽃색이 시원해 여름꽃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향기는 없지만 잔잔하면서도 풍성함이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꽃을 개화시기가 긴 편이에요. 키우기 어렵지 않고 추위에 강해 노지월동도 가능합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전국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코스모스 원산지는 메시코이며 국화과의 한해사리풀이랍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씨앗이 떨어져 발화해 여러 해 그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웁니다. 늦가을에 씨앗이 떨어져 월동 후 이듬해 봄에 발화해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화려한 색깔과 하트 모양의 잎이 사랑스러운 안쓰리움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온도만 맞으면 실내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꽃이 한 번 피면 7주 정도 지속되어 오래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 포르말데이드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훌륭한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 사랑받고 있어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겹사피니아 잎보다 꽃이 훨씬 크고 화려해요. 햇빛을 보면 꽃이 만개하며 아래로 늘어지는 성질이 있답니다. 꽃 색상은 다양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요. 겹포로 꽃이 피는 사피니아는 무척이나 매력적이랍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꽃잎물 천희롱입니다. 천희롱은 꽃색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줄기와 잎 전체에 작은 솜털이 있으며 7월에서 10월에 하얀, 빨강, 보라색 등 다양한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철화나 드라이플라워도 활용되며 햇빛을 좋아해 밝은 곳에서 키우면 개화하는 꽃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건조에 강하고 가습에 약한 편이니 주의해 주세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수국처럼 꽃대에서 어밀, 소밀, 작은 꽃들이 풍성하게 피는 익소라예요. 잎은 긴 타원형의 직록색이며 꽃은 다홍, 주황, 붉은색 계열로 작지만 강렬한 느낌을 준답니다. 꽃은 키우는 환경, 시즌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월에서 10월에 개화합니다.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운다고 해요. 익소라는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긴 시간 감상할 수 있어요. 또한 단양생 꽃 신물로 매년 귀여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양지, 해가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꽃길이 선인상과 비슷한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작은 꽃이 다발 모양으로 피웁니다. 겨울에 10도 이상 온도를 유시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 흙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가시 없는 꽃길이 꽃이 피어 올라온 모습이 기린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꽃길인 그 중 신품적으로 몸체에 가시가 없는 매끈한 아이예요. 온도만 맞으면 연중 대화하는 특성이 있어 실내에서 기르시면 좋아요. 미니 동백 같은 매력적인 꽃길인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32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황칠나무는 한국 특성종으로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 분포하는 두릅나무과의 나무 중 하나입니다. 황칠나무는 나무 껍질에 상처가 나면 노란색 수액이 나오는데, 이 수액을 정제 후 목공예품을 만들 때 색을 칠하거나, 표면을 가공할 때 사용되어 황칠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을 불로초, 인삼나무, 삼산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많아, 부모님, 어르신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1년 동안 9번의 꽃을 피우는 굽피야 중남비가 원산지며 따뜻한 곳에 두면 오래오래 꽃이 피어요. 빛과 물을 좋아하고 생장도 빨라 키우기 쉬워요. 보라보라한 꽃들이 안개꽃처럼 피우는 굽피야만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4계절 내내 피고 지는 백오니아 열대 및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실내 식물 중 도로변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백오니아예요. 환경내성이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꽃백오니아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피고 꽃과 잎이 작은 편이라 아기자기하여 관상령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색과 품종은 다양하지만 원색이 아름다운 꽃백오니아는 관리만 잘해 주시면 1년 내내 꽃을 피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흙이 말랐을 때 꽃잎을 피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0도에서 25도입니다. 석화, 사막의 장미 아프리카 식물 중 하나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입을 떨구고 동면에 들어가요.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하며 여름에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꽃말은 무모한 사랑, 열정, 정열이라고 해요. 휴면기에는 물을 주지 말고 건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30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샤프란 10월에서 11월에 꽃을 보는 가을꽃이며 은은한 향이 납니다. 고가의 향신료의 원료로 쓰여요. 남부지방에선 올지월동도 가능하며 겨울에는 잎이 다 지거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나 봄에는 새순이 풍성하게 올라와요. 꽃이 져도 꽃을 따주면 또 꽃을 올려준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을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3도에서 28도, 최저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입니다. 카랑코에는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건조에 강하고 튼튼하여 초보사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화려한 꽃을 보여주며 개화기간이 무척이나 길어 풀레인테리어로 늘 인기가 많아요. 품종에 따라 꽃의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드닝에 즐거움을 준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소고기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목백이롱은 100일 동안 피는 오래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7월부터 늦가을까지 펴요. 꽃말은 부귀입니다. 또한 노지월동이 가능하여 정원에 식재하기도 좋은 식물이에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4도,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푸릇푸릇한 초록색 잎 사이에 길게 뻗은 화려한 빨간색 꽃들이 아주 매력적인 마타피아입니다. 연중 꽃들을 피우는데 추운 겨울에도 햇빛이 잘 되는 실내 창가에서 키워주시면 새빨간 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모기기피제, 피부병 치료제, 시혈제 등의 의약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입니다. 황후접 노란색 꽃이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나플나플 날아다니는 듯하다고 하여 황후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북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입니다. 황후접 개화 시기는 8월에서 12월이며, 낮엔 활짝 피고 밤에는 오무라 들어요. 공기정화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꽃말은 행복이 날아온다예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황색, 핑크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7번의 색 변화가 일어나 칠변화라고 불려요. 조건만 맞는다면 사계절 무관하게 수시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노지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화, 바늘꽃 꽃잎이 달리는 아래쪽에 나중에 씨가 익어 열매가 맺히는데 마치 바늘처럼 개개살아서 바늘꽃이라고 불립니다. 꽃 한 송이 자체는 작지만 한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줄지어 피어나며 여러 줄기가 올라와 군락을 만들면 환상의 가치가 높은 화사한 바늘꽃입니다. 개화기간이 길어 봄부터 초겨울까지 꽃을 볼 수 있기에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겨울철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울긋불긋 국화송이처럼 탄스러운 곽꽃 국화과의 한해사리풀로 꽃 모양은 국화와 비슷합니다. 북부지방을 상기슥 골짜기, 기가에 자라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관선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꽃은 7월에서 9월에 걸쳐 피지만 계절의 온도에 따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가지치기로 수영을 만들며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시클라멘 지숭의 연안에서 유럽 중부에 걸쳐 사생하며 비내양성인 신물로 겨울에 꽃이 피며 여러 해사리 알뿌리꽃입니다. 땅 속의 덩이 줄기에서 잎과 꽃대가 번갈아 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1대1 비율로 서사나요. 나사에서 선정한 대표 신물 50선에서는 46이 랭크되어 병충해의 특히 강한 특징을 보이는 신물입니다. 반장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2도에서 20도, 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해바라기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한해사리 풀이에요. 해를 닮은 노란 꽃이 상당히 인상적인 신물이죠. 일반적으로 꽃으로 보이는 부분은 얼굴이고 실은 수십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이루어진 두상화랍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트기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2도, 제저 온도는 5도입니다. 오색초설 입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초설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덩쿨성 나무로 행인플랜트로 늘어뜨려 키우면 매력적인 신물입니다. 자스민 향기를 가진 꽃도 피운답니다. 겨울엔 실내에서 월동해 주세요.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향기와 자스민 꽃향기가 섞인 상큼하고 향긋한 꽃을 가진 자스민입니다. 광택 있는 녹색잎과 1년에 몇 번씩 꽃을 피우는 신물입니다. 자스민 꽃향기는 정신을 맑게 해주며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밭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국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금오초를 닮아 여름 금오초라고도 불리는 안젤로니아입니다. 단연생으로 꽃봉오리가 많이 맺히는 화초라 꽃다발에 쓰이기도 해요. 강인한 환경 적응성으로 무더운 여름 기후에서도 잘 자라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치설송 남아메리카 원산지로 사랑스러운 쨍한 핑크색이 특징입니다. 다육신물이라 생명력이 강해 초보자들도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를 받는 만큼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며 흰색 잔털이 있어서 물이 묻을 경우 잘 털어내 주세요. 양지, 반양지, 반음지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충분히 주시고요. 봄에서 가을에는 월 2회, 겨울에는 월 1회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9도 이상입니다. 노랑별꽃, 낑꽃다루 노랑꽃이 매력적인 낑꽃다루 잎에 제법 수분을 가지고 있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크는 내건성 신물이에요. 꽃자루가 길고 늦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쪼글쪼글해지며 이때 물을 주면 다시 펴져요.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추워지면 잎사귀에 단풍도 들어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오렌지 꽃이 피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밝은 색감이 실내 분위기를 밝혀줘요. 꽃이 질 때가 되면 줄기 사이에 동그란 씨앗이 달리는데 그것을 주화라고 불립니다. 심어두면 거기서도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가 자라요. 겨울엔 휴먼기로 잎을 떨구며 봄에 새롭게 올라옵니다. 반양지, 반음지, 중간을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요. 적정 온도는 11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베고니아 핑크밍스 핑크핏 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베고니아 핑크밍스 목베고니아 식사광선에서는 약하니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 반음지에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핑크밍스 베고니아는 목베고니아로 성장력이 좋아요. 목물을 살짝 들인 듯한 핑크빛이 누구나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득회합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국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3도입니다. 다바나 고사리 풍성함이 매력적인 아이 잎에는 최대한 물이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요아이는 물을 잘 챙겨주면 언제나 푸른 잎을 잘 내어주는 식물 친구예요. 고사리는 습도가 잘 맞지 않으면 잎 끝이 잘 타는 경우가 있어요. 빛을 잘 드는 반균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9도에서 24도입니다. 나비가 활활 나는 듯한 사랑스러운 나비 수국 나비 모양의 연보랏빛 꽃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환경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나비를 닮은 꽃을 피워주어 관상가치가 뛰어나요. 밝은 장소, 환기 잘 되는 장소에서 키워주셔야 하며 추위에 약해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플럼바구 노지에서 자랄 땐 높이가 최대 6미터까지 자라며 동굴성으로 줄기가 쭉 뻗어서 자랍니다. 여리여리한 하늘빛 꽃으로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플럼바구는 납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용 신물이에요. 반량지,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콜레오스는 다양한 무늬와 화려한 잎색이 매력적인 신물이에요. 계절과 햇빛 양에 따라 잎의 색상이 변해요. 햇빛을 좋아하지만 잎이 얇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잎이 탈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비한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6도, 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깐피나무 여린 가지에 작은 노란 꽃이 피고, 꽃이 지며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 깐피나무는 인기 많은 야생화입니다. 빨간 열매가 떨어진 곳에서는 자연 발화가 잘 돼 새싹이 또 올라와요. 연중 사계절 꽃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질화되니 매력적인 깐피나무예요. 양지,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제저 온도는 0도입니다. 아라리오 실내 적응력이 뛰어나고 건조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잘하면 자랄수록 검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모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시킬 수 있답니다. 잎이나 줄기에 유해한 독성을 갖고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께도 보담없이 추천드려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2도, 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